이번 영상은 알루미늄 캔을 팔아보겠습니다. 팔아서 얼마나 나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. 장갑을 하고 고무상으로 가겠습니다. 병두궁도 알루미늄 캔으로 팔 수가 있습니다. 이거 보시죠. 소집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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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12,500원 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저는 가정의 가정의 역할을 다 해야 되겠죠. 그렇죠? 감사합니다. 저희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. 여기서 맛있겠습니다. 1,500원인데. 500원 더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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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